달라 어제 내가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전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과장님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좀만 게임이라 못 갈 것 같아요 으악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김더는 자기가 못하면서 좀만 게임이라 그러네 히힛 흐헤헤 병신 흐헤헤 존나 못한 새끼 어 시발 인간 쓰레기 구데이 같은 새끼가 어? 게임 탓을 하고 있네? 병신인가? 헤헤헤 헤헤 헤헤헤 헤헤헤 못 타니까 게임이 재미가 없고 좀만 게임이지 어? 백날 팀 탓하고 그래봐라 어디에 뭐 지 구데이 같은 실력이 올라가냐? 어? 평생 그렇게 구데이 같이 카퍼해서 어? 팀 탓만 하면서 응? 그래 팀 게임 좋은 mind game이네 이러면서 어? 재밌게 해봐라 헤헤헤헤 헤헤헤 헤헤 헤헤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았어? 여러분, 김도형은 쓰레기가 아니에요. 대머리지. 우리가 마음을 지켜주지 못해. 미안해. 미안해.